네 그럼 이어서 액세스토큰을 수령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액세스토큰 수령은 전에 트위터에서 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똑같이 이제 GetAccessToken 이런 걸로 받아온 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erifier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가져왔을 때 인증받을 수 있는 코드들이 나오잖아요. 코드 이름이 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오우스페파리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곱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트위터에서는 보면은 리퀘스트 토큰이 있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그 리퀘스트 토큰을 세션에 넣었다가 가져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리퀘스트 토큰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생략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드를 보면요. 제일 아래쪽 코드가 있습니다만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파일을 아까 저희가 페이스북 언더스코어 액세스.php라고 했으니까 코드로 파일을 만들었고요. 가정 오브젝트로 붙입니다. 소스를 보죠. 일단은 저희가 아까 안내해드린 라이브러리. 저희가 올려드린 라이브러리. 제일 처음에 인클로드를 했고요. 페이스북 오브스입니다. 그 다음에 키와 시크릿 값들 있죠. 저희가 등록했을 때 나왔던 이 앱 아이디와 앱 시크릿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시크릿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인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크릿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앱 시크릿 그대로 넣어주시고 이 앱 아이디와 앱 시크릿으로 페이스북 오브스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리퀘스트 토큰이 안 붙죠.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을 수령하는 방법은 트위터 때와 동일하게 인스턴스에서 getAccessToke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되 리퀘스트의 키 값이 다른 거죠. 키 값이 오스 베리파이어가 아니라 코드라는 키 값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저 키 값은 인증한 다음에 리디렉션 시켜주는 URL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죠. 아까 여기 이 URL에 포함되어 있죠.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토큰을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회용의 코드를 주고 이걸로 토큰을 교환을 하는 그런 절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 교환이 다 완료가 됐고 토큰이 페이스북 토큰은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스토큰이라는 거 하나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트위터와 다르죠. 트위터는 두 개를 받아왔죠. 토큰과 토큰 시크릿이 두 개를 받아왔는데 페이스북은 하나가 키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오스토큰이라는 것만 받아서 토큰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게 시크릿 역할도 같이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는 보안상 잘 보호가 되어야 되는 데이터군요. 네, 잘 보호되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서 코드를 끝내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토큰을 세션이나 DB에 아무래도 저장을 하셔서 나중에 또 쓰시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인증 화면 한번 찍는 거 한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리로드하면 되려나요? 잠시만요. 받아온 토큰을 그럼 뿌려보겠습니다. 점프트 다시 가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리디렉트 여기가 첫 번째 과정이었죠? 네. 누르면 네, 저희가 아까 얼로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나왔죠? 아, 얼로우를 했기 때문에 인증을 갔다가 UI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리디렉션을 해서 지금 페이스북 언더버어커스.php로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큰 교환을 완료하고 지금 토큰을 받아왔죠. 보면 소스를 보면요. 저희 받아온 결과가 보면 이게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액세스 토큰이라고도 되어 있고 오오스 토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값입니다. 이거 제가 의도적으로 개녔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는 액세스 토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저는 트위터 라이브로라 인터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스 토큰이라고 넣었는데 뭘 사용하셔도 상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인증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